스피드전이니까 스피드 캐릭터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캐릭터 부엉이 닦는 스피드 이번에는 게임도 꽤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볼 만한 게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클린님하고 바꿨는데 밸런스입니다 밸런스래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허 아 타입이 바뀌는구나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스피드전에서 과연 어떤 스피드전을 보여줄지 어떤 스피드전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아까비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음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스피드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많이 넣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예측시킹을 다닙도록 하고요 자 보시는 겸 해가지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허를 누가 먼저 허를 많이 찌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브위도 골을 넣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정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블루팀이 좀 유리합니다 하정이 성공을 했어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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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파란팀이 또 유리하게 굴러가나요? 아하하 아래쪽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일단은 디펜스를 펼쳐주는 게 좋습니다 빨간팀 쪽에서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레벨업만 좀 잘해줘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유리합니다 아직 이 게임 몰라요 자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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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복주를 해줘라 그렇죠 복주까지 성공 자 이제 어떤 스킬을 골랐는지 병아님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무리해서 골을 넣었으려고 했어요 어떤 아하 너무 무리해서 골을 넣었어요 하나면은 골을 안 넣는 게 나아요 자 어떤 싸움이 어떻게 펼쳐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너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야아아아 야 저 슐라빔 쏘드 슐라 쏘든가 저거 예 슐라 쏘드 야 굉장합니다 예 길이 굉장해요 길이 굉장해요 야아아아 뭐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야 빨간팀이 여기서 전투만 잘해주면 아까 전에 그 이제 불리함이 가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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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리함이 어떻게든 불쇄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닙니다 파란팀이 유리해요 네 솔라 쏘드 아직 몰라요 야아아아 솔라 쏘드 아직 모르는데 솔라 쏘드를 맞지 않았어요 야아 아아 솔라 쏘드 맞았으면 이 게임 몰랐는데 아 솔라 블레이드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패션을 할 줄 아는데 포켓몬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야아 이렇게 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와아아아 루카르몬 피치님 야아 이렇게 팀원들 때까지 잘 버텨 좋습니다 저게 깨지진 않았고 야 빨간팀이 지금 전략적으로 좀 선점을 해칩니다 지금 야아 이거 위험합니다 대분님 위험해요 대분님 위험해요 빠져야돼요 네 맞습니다 야 전투적으로 이것만 전투만 잘해주면 돼요 네 전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야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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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아아 아 방금 전에 그 위험 어디 갔나요 빠르게 전황이 바뀌고 있어요 빠르게 전황이 바뀌고 있어요 야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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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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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혔어요 그 와중에 위에서 허를 찌르는 공격 아주 고맙습니다 자 글루님이 과연 뺄 수 있을 것인지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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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방전 아 방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레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벨업도 지금 파란툼이 굉장히 자리를 했기 때문에 자 스킬적으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식당은 좋은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그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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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야 근데 이걸 편할 수 갑니다 역시 스피드 케이터에요 아하 솔라블레이드 기르기도 하지만 아 아쉽습니다 야아 과연 아아 위에는 먹히고 마는건가요 야 괜찮아요 아직 몰라요 전황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빠져야되요 못이겨요 1대1 상황으로는 2대1거입니다 아 이제 2대1 상황이면 또 모르죠 야하하 야 이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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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어를 어떻게 천재만을 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죽지않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이 살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클루님 클루님 아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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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안되는데 과연 과연 방어를 성공할 수 있을런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잠깐 들어갔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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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맞습니다 잡아야됩니다 잡아야됩니다 야아 이건 아직 몰라요 아하 펜털 싸움이 죽었어요 아하 이러면은 나중에 에르킥 싸움이 더 많이 불리해집니다 에르킥 싸움이 불리해져요 레벨업이 파란팀 레벨업이 파란팀 너무 잘되있어요 아하 이런 궁으로 지금 상원 무마했구요 정말 전황이 히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자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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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빼셨어요 빼셨어요 야 이거는 이득이죠 뱅이듯 빼셨긴 했지만 그래도 레벨링적으로 아직 딸리기 때문에 일단은 야생포켓몬 잡아주면서 최대한 싸움은 피하고 예 싸움은 피하고 야생포켓몬을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빨간팀은 허를 찌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아하 싸움은 되도록 피해야되요 아하 위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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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 과연 야아 이거를 피하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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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이거 따져야되죠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 어떻게 되는건가요 얌 잡히나요 잡히나요 아 이런 이걸 피하나요 야아 솔라블레이드 대단합니다 자 자 솔라블레이드가 대단해요 확실히 데미지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아하 아하 근데 한번 놓치게되면은 반피도 밖에 없겠죠 아 이거 위험해요 빨간팀이 위험해요 이거 지금 야세포켓 잡아야되요 이거 지금 흰산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흰산이 없어요 아 파워대 파워로 가야되는데 이걸 그냥 왜냐하면 이대로 되면 안되요 자 좀 있으면은 나옵니다 레쿠자가 나옵니다 레쿠자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게 있겠지 빨간툼이 죽어나가면 안되요 빨간툼이 죽어나가면 안되요 아하 빨간툼이 죽어나가면 안되는데 네 맞아요 아하 오 뭔가요 아 1타 2피 1타 2피 빠져주면은 대성공인데 과연 빠져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요 이 게임 모릅니다 두마리를 한마리에다가 두마리를 잡았고 와 바로 풍졌겠죠 어허 레코자는 아직 잡지 않는걸로 아 레벨링이 너무 달려요 네 레벨링이 너무 달려가지고 빨간툼이 흰산이 없어요 아하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게임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게임이 많이 기울었어요 게임이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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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판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안 맞추기고 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바꾸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판부터는 제가 허락할때까지 바꾸시면 절대 안되요 흐허허허허허 아.. 아.. 야 그래도 솔라블레이드가 강력하긴 강력해요 야 잡았어요 야 근데 이거를 아하아 한골이라도 넣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되네요 한골 더 허용해줄 수 없다 파란팀의 투명 아 아쉬워요 팬텀 스킬 두대맞은 리피아가 가요 야.. 위험합니다 이제 오픈 souvent 오픈